아, 그래픽봐. 와... 어우, 야, 듬직한 것 봐. 진짜 뒤에서 보면은 미국 진짜 해병대 무슨 전역병사 같아. 반할 것 같아, 뭔가. 여기다 군번줄 꼈네. 제 이름이 엘해왔기 때 일에 왕이 있어서 존재한 저한테 말했기 때문이 어쩔 수 없는 제조로 망쳤던. 그 사람 맞을 수 없는 환경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 친구는 어떻게 변할 수 없는 Soo의 제발 이이가 당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와요다. 저게야? 정보원 정보원들은 뉴 보르도 그곳의 범죄사업을 관리합니다 놈들을 찾아 심문하면 사업과 관련된 목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하 아 아 정보원을 심문하려면은 고립시켜서 시작하래 전투나 잠행을 통하여 정보원을 고립시켜서 심문을 하라는 얘기는 그냥 잠행을 해도 되고 때려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존나 패버려 그냥 샥 그냥 잠행 따윈 없어 나 마피아다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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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잠깐만 야 이거 반칙이야 어디서 샷건을 사악 사악 어 잠깐만 어 뭐야 뭐야 뭐 저 나팔바지 뭐야 저거 야 저 나팔바지 뭐야 나팔바지 죽인다면 걸어가는 것 봐 어 그러나 미션 성공으로 쳐주네 예능 공략 갑니다 이거 그거 아니냐 짱구에 나오는 초코팡 과자 겉에 붙어있는 악어처럼 생겼다 초코팡이 아니라 그 초코팡이 아니라 그 그 뭐 있는데 자 여기보니까 뭐 갑바 표시가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는건지 보겠습니다 어 실수 어 미안해 실수 춤쌌어 못 올라가나 안돼 올라가는거 안돼 저기 저기 보니까 어 잠깐만 확대해봐 방탄조끼 있거든 들어가야 방법 없을까 여기 여기 쫓기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쫓기 있다고 나오는데 건물 안에 있네 건물 안에 있네 이렇게 올라가서 아하 아아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네요 동시 송출하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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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적대적인 우역 야 미친냐 여기 적대적인 우역이었어 잠깐만 이거 가빠 하나 먹으러 왔다가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무기보호가 나까지 갔다가 전쟁나겠는데 이거 갔다가 원패 돈 먹어 펜이 많아요 여기 펜이 많아요 여기 피파람을 붑니다 라이드 퍼 아웃님 팔로 고맙습니다 매춘지역이라고요 어쩔 어떡하라고 나 그런거 안해 걱정하지마 잠깐만 느낌 안좋은데 이거 어 잠깐만 보였네 야 전쟁에 그냥 대가리 깨 그래 샷발로 다 극복하면 되지 저거 샷번이요? 오케이 재장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아 아아 어라아 어디서 말이야 여긴 내가 평정한다 바꿔 뭐야 더 있어? 어디야 어딨어 저 위에 있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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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직접 가서 죽여주자 샷건들고 가자 탁 그냥 오케이 자 이 지역은 이제 제꺼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완벽한 제꺼가 됐어요 자 여기서 돈 다 모으고 차분히 파밍 좀 하자구요 어 뭐야 더 있어? 총소리 나는 어 아 여기있네 어어 까매가지고 안보였네 어어 가만히 줘봐 무기 보관함 한번 열면 뭐있을지 한번 보자 갑바 있고 에이 잠깐만 너 갑바 입었다나 야 어디있어 뭐야 어디 쏘는거야 이거 나 이곳은 어딨으면 그냥 해봐 아무것도 해 오케이 가자 좀 이리와 나와 어디서 A캐리를 들고있어 클리어 총 바꿀 때가 됐죠 또 있다 이거 애들 많다 여기 돈돈돈돈 뭐야야 왔다 오케이 여기 애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나봐 여기가 자기들 아지트인가봐 계속 들어오네 다 거의 뭐 처리한거 같은데 저기 위에 있는 무기보관함 한번 열러가볼까 또 왔다 의료상자도 있구요 톰슨입니다 AK 아닙니다 그냥 합시다 그냥 편하게 삽시다 여러분들 다 압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거죠 어 잠깐만 여기 좀 좁다 됐어 2400원 모았어 아 잠깐만 여기 왜케 아 야 여기 오래있으면 안되겠다 야 야 여기 오래있으면 안되겠어 이거 오래있으면 안되는 지역이었어 열어 뭐야 저기지 우와 어디서 딜 보고 있냐 간단하네 간단하네 어 쉽네 어 뭐야 잘가 하트 하트 치지 마라 아 샷건 나오네요 59발 이거 들자 이제 다 쓴 쓸어 쓸어 담은거 같다 이제 그쵸 짜잘한 돈들 이런거 남은거 같고 여기 못 넘어가 필라버님 팔로 고마워요 천양 마피아3 관을 보낸 왜 마피아3가 약간 총 느낌이 딱 총이어서 그런가 마피아3 스토리 좀 몰입감 좋은데 왜 재밌는데 왜 어 잠깐만 얘 돈먹어 돈먹어 혹시 카운터엔 돈이 있어야지 내가 봤을 때 천양인은 오버워치 아니면 관이야 이런거 문 못 열어 여기는 길이 오면 안되는 길이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되냐 오 이거 뭐야 이런거 뭐 하나씩 다 따볼 수 있어 흐라 이 안에 뭐 돈이 깼지 갑자기 여자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거 아니야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노트 읽기 난 여기서 무너지잖아 하루씩 버티잖아 반드시 가족들을 다시 만날거야 아 약간 팔린 느낌이다 하나씩 열어보자 이건 진짜 이 게임은 시대의 아픔을 너무 잘 담아내서 문제야 저기 뜨네 입구 저기 나오네 입구 나오네 아 여기서 내려가는 길 있네 여기네 아 여기야 찾았다 찾았다 아씨 생긴것 봐 길 자 길 찾았어요 내려왔구요 자 이거 녹화에는 편집되겠지만 사장석을 또 찾는 바람에 돈은 1500원을 먹었습니다 4963원이 됐어요 쌍이득 찾았다 보니 이거 부술수 있을까 라디오 꺼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금고를 집에 한번 들려가지고 돈을 한번 맡겨야 될거 같은데 자 먼저 돈부터 한번 맡기고 옵시다 4,900원이나 벌었어 방탄복에다가 치료약에 좋아요 자동차 회사 이름 뭐냐 이거 크라이슬러야 뭐야 자 내립시다 코드 GM GM이 저렇게 생겼다고 어우 야 여긴 올 때마다 복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여긴 올 때마다 복수가 각인이 된다 여기가 금고를 보관하는 지역이라니 도전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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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좋다 누가 불탄 집에 오려 하겠어 사람도 죽은 집인데 거기다 여기 누가 금고가 있다 생각했어 돈이 있다 누가 생각했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야 자 갑시다 피어스트 하트 구두상점으로 가십시오 오 JK64H님 팔로 고마워요 어저께 당종을 하고 편집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진짬뽕을 끓여 먹었는데 생각보다 면이 맛이 없는 거야 국물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망했다고 그냥 쫄였다? 근데 야 면발이 살아있더라 진짬뽕 면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먹어보니까 금방 안 퍼지고 고구리를 왜 먹어요 새벽이 피곤한데 뭐하러 그렇게 먹어 우리집에서 피어스트 하트를 수색하십시오 저 위애냐 아래층에는 뭐 먹을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 문은 맞네요 야 이 집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야 하나 그렇게 많진 않구나 기다리십시오 야 뭐야 야 야 이게 웃을 일이야 개무서운 거지 이게 설마 캐드 원 내가 말했었던 내가 언제 흑인 여자 좋아한다 했어 흑인 여자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이쁜 여자는 다 좋습니다 이쁜 여자는 색깔 같은 거 인종 색깔 그런 거 다 필요없어 평등한 존재입니다 이쁜 여자는 성분이 나 왜 사는 거지 사는 온라인 이쁜 여자는 비교에 이따가 로드가 로드가 길고 야 너 그러다 총 만든다 야 이 여자가 꽤 힘이 있네 약간 정치도 하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약간 보스 느낌 나는 그릇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누구야 어떤 새끼야 다음 미션으로 정해져 초점 왜 이래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다짐하게 합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다짐하게 합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다짐하게 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정해져요 내 여자가 정해져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는 어떻게 하는지 그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는 USA 아미 내 옷도 여기 USA 아미 써줬어요 아 그 옷 사실 좀 입기 그랬거든 뭔가 미국인들이 보면 USA 아미 있으면 얼마나 우습게 볼까 했거든 근데 여기 뭔가 USB 아미 써져 있으니까 뭔가 뭔가 미국인들이 봐도 멋있게 볼 것 같아 여름 가기 전에 입고 다녀야지 카산드라를 영입하면서 카산드라의 동료인 무기 거래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두무기의 수익을 늘려주면 더 많은 동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업그레이드됩니다 기본 무기 거래상은 이동식 무기 및 장비 상점을 운영합니다 인맥 메뉴의 동료 및 업그레이드에서 무기 거래상의 추후 업그레이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무기 업그레이드 산탄총 탄창 보충하기 자 산탄총도 좋은데 소총? 이거 하자 잠깐만 특수무기 말 그대로 큰 총입니다 1을 더 키우고 싶다면 이걸 꼭 쓰세요 특수무기? 아 근데 잠겼네 잠겼네 아 이거는 지금 못 껴 무료로 장착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여기 안파네 갖고 있는 무기는 여기 안파라 발사 속도 용량 안정도 지금 낀 무기를 들고 그냥 보충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은데 그게 낫겠어요 됐어 탄약 채웠고 폭탄 가끔 정확도는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모든 걸 태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하얀 뼘 다 잠겨있어 가득 찼구요 알ěen 뼘 공рыв 놀 놀 놀 놀 놀 놀